예외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외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외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 내 사랑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죽게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룰 찬양해 주의 이름에 함당한 큰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타에 내 주께 올려드리네 고백합시다 나의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나의 주 하나님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의 이름에 함당한 큰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타에 내 주께 올려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룰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에 함당한 큰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타에 우리하고 다 이수신 만민 중에서 주의 나라를 이룰 찬양해 주의 나라를 이룰 찬양해 주의 이름에 함당한 큰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타에 우리하고 다 이수신 만민 중에서 주의 나라를 이룰 찬양해 주의 나라를 이룰 찬양해 주의 이름에 함당한 큰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타에 내 주께 올려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룰 찬양해 주의 나라를 이룰 찬양해 주의 이름에 함당한 큰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진명 다해 내 죽게 올려드리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전세계에 우리 귀한 랩러트들과 세상의 틀을 밖을 귀한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 줄 믿습니다 모인 이 무리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응답 중에 응답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참된 축복을 올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let us praise together God's love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들러넘쳐 강을 이루고 귀에 은혜하네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빛도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들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의 꽃을 동매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누리는 현장이구나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현장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모임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그 참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참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뜨겁고 힘차게 자녀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참된 축복을 함께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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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 불뜬 내 영혼 주혈로 지지셨네 자유케 주님 안에서 주원을 죽인 사람 멈추지 않는 그 사람 자랑해 죽었던 나를 찬이신 주의 사랑 나 보여 나지 않고는 다 믿을 수 없어 찬양하네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 불뜬 내 영혼 하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도와나 싶을 사람 멈추기 않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해 주님 안에서 죄로 그 내 영혼 주호열로 씻으셨네 자유케 해 주님 안에서 도와나 싶을 사람 멈추기 않는 그 사람을 노래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여러분, 유시도 고백하세요 주님의 정신을 가진 자 그건 너, 그건 나, 그건 나 우리가 바로의 넌 주가 너와 함께하셔 주가 너는 앞서 일하셔 주님 주신 나 주님 주신 나 그곳을 향하여 그 스스로 이름 믿고 외치세 우리 박수 우리 박수 주가 너와 함께하셔 주가 너는 앞서 일하셔 주님 주신 나 그곳을 향하여 그리쥐 주님 주신 나 우리 빛을 향해 그리쥐 그리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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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가 그곳을 안아여 그리스도 있는 빛도 외치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시 완전 복음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자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 현장에 있는 귀한 전도자분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가라와 족속 백성 방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잊고라 구원 받으신 그 사랑 구원 받으신 그 사랑 구원 받으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잊고라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고객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원에서 구원 받고 주여 빼드리네 부활하심이 포장해한 빛이 우리 하나님과 우린 함께 잇도다 부활하심이 포장해한 주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부활하심이 포장해한 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잇도다 부활하심이 포장해한 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잇도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영전하심이 포장해한 주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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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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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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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24시 CVDIP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의 염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 함께 찬양합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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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나의 전을 이루시리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 내 꿈 하나님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니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실 적금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빈 속에서 모든의 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난듯이 내 꿈 속에서 세상에 들리는 바쁘니 I have the compas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함성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I'll shout to God and give him the greatest glory 하나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CVDIP 24시 집중의 축복 또 이 강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되길 원합니다 I pray that we will be satisfied by God alone 우리 주님의 주의 말씀은 우리 이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et us praise together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입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가리라 주의 말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대 빛이니 오직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리라 세상을 나가리라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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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 사모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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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 나가리라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나의 힘이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이이리 세상을 살리니 내의 힘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니 주의 말씀을 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힘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가리라 나가리라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오는 나의 겁이 오는 주의 말씀하니 세상을 살리니 세상을 살리니 우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니 나의 힘이오 나의 겁이오 주의 말씀하니 세상을 살리니 세상을 살리니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이 말씀을 살리니 나의 힘이 오는 세상을 살리니 나의 힘이 오는 나의 힘이 오는 나의 힘이 오는 나의 힘이 오는 주의 말씀하니 나의 힘이 오는 나의 힘이 오는 나의 겁이 오는 주의 말씀하니 나의 힘이 오는 세상을 살리니 세상을 살리니 세상을 살리니 사랑을 살리니 내 힘이 오는 이 Deus 나의 힘이 오는 우리 나의 힘이 오는 주의 말씀하니 내 힘이 오는 주의 말씀하니 나의 힘이 오는 나의 힘이오 나의 힘이오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상대 빛이 오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의 힘이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방송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안녕 우리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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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nares and afraid, people don't know how they became so trapped in suffering by Satan. The oxen know who their owner is, and they recognize their owner's care for them. But the people of this world do not perceive who their Lord is, or how they cannot see. To see what no one can see where nobody else can go and preach. To the place rejected and neglected by all men, I will share His love that will not end. Christ Jesus, He is the light. Christ Jesus, He is the way. This gospel will be preached, till all nations are reached. Then our world is preached, then our world here on the earth is done. Only then, the end will come. This gospel will be preached, till all nations are reached. Then our world is preached, till all nations are reached. Then our world here on the earth is done. Then our world is preached, till all nations are reached. Then our world is preached, till all nations are reached. Need this? Therefore, I'd say that it is to be a form of worship into the United States. I am not cearing. I am gonna pray for the field of Australia. OurВ I am going to pray for the field of Australia. We are going to have a special time. We are going to have a special time of offering towards the 237 so.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운동이라는 절대 목표를 주셨죠. 그 절대 목표 속에 절대 방법, 즉 제1, 2, 3 RUTC 시련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 3, 7 센터는 우리의 절대 사뭇이고 절대 헌신인 줄 믿습니다. 2, 3, 7 센터 설립을 위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얼마 전 우리 탑프레이즈 앙상블 중창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여루페셋팀의 헌금특송 시간이 계십니다. 찬양특송과 함께 2, 3, 7 센터를 두고 헌금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2, 3, 7 센터 설립을 두고 모든 정성으로 헌신하는 개인과 교회에 대한 소통을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rough a video, we will also meet the individuals and the churches that are sincerely giving offering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237 센터. 기쁨으로 노래하라. Let's praise with the greatest joy. 여루페셋팀을 우리 뜨거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elcome them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여루페셋팀을 우리 뜨거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средствен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홀로 세상 만드셨네 땅과 하늘 다 채우셔도 나 모두 다 주를 기뻐하며 나 함께 감사로 찬양하라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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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237센터에선 30가지 훈련이 진행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살리기 위해 똑똑하고 성공한 인재를 목회자로 세워 파송하는 훈련이 열립니다. 또 전도협회 모든 강사를 대상으로 강사 집중훈련이 237센터에서 열리며 조만간 훈련이 시작됩니다. 237센터는 현재 서울예원교회 부근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을 계약해 9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랩런트 출신 전문인들의 헌신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리모델링 후 시설관리, 식당, 카페, 안내봉사도 제자들의 헌신으로 운영됩니다. 237센터에 언약이 선포된 지 3달 만에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일어나 현재까지 800명이 넘는 제자들이 70억 원 넘게 헌금을 작정해 50억 원 가까이 헌금했습니다. 유강수 목사가 1억 원을 헌금했고 소가 나오유키 장로가 1억엔 우리 돈 10억 8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신명진 장로와 정명주 장로가 각각 1억 원, 윤중호 목사가 1억 원, 김유인 목사 김효정 사모가 1억 원, 이정근 장로가 5천만 원, 판교 한빛교의 임직자들이 1억 5천만 원을 헌금하는 등 수많은 제자들이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산업인 대회 때 임 목사님 237센터를 말씀하셨고 산업인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같이 포럼을 하게 됐어요. 포럼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 하시더라고요. 임직 시기랑 이번에 237센터 건립 헌금 시기랑 맞물려 버린 거잖아요. 저희에게는 너무 기념비적 응답이죠. 왜냐하면 임직을 응답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임직 헌금을 통해서 237센터의 헌금으로 응답을 받게 됐기 때문에 임직자들이 진짜 너무 기뻐했어요. 특히 랩런트들이 237센터를 마음담고 헌금했습니다. RUTC 뉴스에서 237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 학교 끝나고 매주마다 학교에 가서 그 오피스에서 6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안 어려웠어요.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고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산업인 대회 갔다가 237센터도 237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성능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샌돌프에 벽돌 한 장을 이렇게 쌓아야겠다. 나중에 후대 랩런트가 자라면 증거가 있는 선배 랩런트가 되고 싶어서. 앞으로 237센터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랩런트들의 중심센터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은 전도운동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시스템을 남기시는 겁니다. 마지막 사역의 중심지가 237센터입니다. 1세대는 오직 보금, 2세대는 오직 전도, 3세대인 여러분은 오직 우회해야 되겠는가. 오직 보금과 오직 전도를 아울려가지고 오직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의 중심이 계속 이어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랩런트 데이에서 우리 랩런트와 중직자가 만나 원네스된 우리 호남 랩런트 오케스트라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남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이어지는 동안도 우리 237센터를 위한 헌금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호남 오케스트라 팀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에서 바이올린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로 호남 오케스트라가 찾아오는 연주회를 했었는데 그 연주회를 보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서 결혼하시기 전부터 랩런트들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랩런트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기도 배경 속에서 악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호남 랩런트 오케스트라가 상단되었고 고3 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교회 오는 게 싫고 힘들고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막 늦게 일어나고 아픈 적도 해보고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교회에 좀 더 마음을 담게 되었고 이제 교회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이제 알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제 마음이 더 커지고 예배들 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더 믿는 그런 인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오케스트라 하러 그냥 왔는데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에는 아 오케스트라를 가야 된다 앱에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막 나도 랩런트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는 교회를 매주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 3회 정규연주회를 할 때 이제 트럼프의 개권과 이제 몇 분의 더 개권을 모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협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음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즐겁지 않다고 하면서 되게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랩런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할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고 또 오고 싶고 나는 도대체 언제 교회에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도 해보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교회화가 되어져서 WRC도 함께 참여하게 됐거든요. 제 2장기 연주회 때 그 사이비냐 너는 교회 중이냐 하는 친구들이 와서 램송이라는 곡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오 이거 뭐냐 그게 중독성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친구들을 랜베이 때 초청하게 되어서 친구들이 왔는데 곡을 듣고 워싱도 보고 학교에서도 따라하고 그 민주가 친구들을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에는 뒤에서 헌신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많거든요. 매번 연습할 때마다 72개가 넘는 의자와 고민들에 세팅해주는 대학생 단원들 그리고 매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실무진 중직자분들 그리고 또 전문성을 더 이끌어주시는 건세로운 지휘자님에게도 항상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램한테 초대만 생각하면서 헌신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답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는 지역의 원리스 될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남 랩런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7개의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하는 문화 그리고 랩런트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문화가 생겼다는 게 감사하고 또 제가 그 속에 묻고 헌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호남 랩런트 오케스트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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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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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약의 여정을 보고 CVDIP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은약이 이십사가 되어질 때 승리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신자도 이걸 이루는 속에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를 들면 빌게이츠 같은 경우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세계화를 이루는데 쓰임받았어요. 로마가 불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길을 닦았습니다. 그게 세계보험에 소임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은약의 사람입니다. 이 은약이 이십오가 되어질 때 세상을 끌 수 있는 겁니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각표라고 합니다. 우리 렘난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속에서만 승리합니다. 드디어 이 응답이 와야 세상을 끌 수가 있습니다. 네. 렘난트 일곱 명이 나이가 어린데도 세상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대회의 메세지는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25 속에 들어갔냐 하는 거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간혹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또 어떤 때는 바다 얻을 때는 강 어떤 때는 호랩산 또 중요한 때는 감남산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리고 마가다락방 데리고 갔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We're talking about the worship that you can experience. We're talking about the worship that you can experience. 예약을 체험하는 시간표다. It's a time schedule of experiencing the covenant God gave.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And so this is very important.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앉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25시를 가져오는 장소이 지금 있는 거예요. Then where are you right now? You're in the very place where God brings His 25 hours.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Absolutely it will be fulfilled. 자 정시 기도는 뭐냐? Then what is scheduled prayer? It's important. 여러분의 영적 리듬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It's reviving your spiritual rhythm. 이 부분의 특징이 뭐지요? And what's the characteristic of this? 여러분이 예배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 25 되는 겁니다. After you return from worship, if you are able to pray on your own, then 25 hours will take place. 그러면 어제 말한 24는 뭡니까? Then what is the 24 hours we spoke of yesterday? 현장입니다. It's the field.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You need to be able to pray in every place. Now that's how you head out. 여러분이 렘런드 대회를 모인다는 것은 호랩산 현장이라입니다. And the fact that you gather here at the World Roman Conference, that is the field of Mount Horeb. 여기에서 모세가 부름받았죠. It's from here that Moses received his calling. 여기에서 엘리아가 힘을 얻은 겁니다. It's from here that Elijah was strengthened. 여기에서 엘리사라는 인물이 확인되지게 되었습니다. And it was from here that they uncovered the individual named Elijah. 여기에서 칠천 제자 약속되었습니다. And it was here that the 7,000 disciples were promised. 여기에서 도단성 운동이 되었습니다. And it's from here the Dothan Movement arose. 이게 오늘 이 자리입니다. That is this very place today. And to those who know, God will work.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리듬을 찾아내는 겁니다. And now as you go back, being able to pray on your own, that is restoring all of your rhythm. From this point on, works arise in every field. That's 24 hours. What follows is 25 hours. Everywhere you go, absolutely God's kingdom. Isn't that so? That God's kingdom came upon Joseph. And you could enjoy this everywhere. Do you understand? And so you must remember this. What is CVDIP? It's the covenant journey. It's the covenant journey. How can you enjoy that? 24. 24 hours a day. And absolutely you will triumph. How will you lead this world? 25 hours. Remember that. Remember that. Remnant 여러분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영적 summit이 돼요. Once this takes place, you remnants might be young in age, but you become the spiritual summit. 영적인 대통령이 되요. You become the spiritual president. But when we say summit, we mean the president. Look at this. Joseph may have been young, but he became the summit in prison. What kind of summit? 영적 summit. The spiritual summit. Do you understand? If this does not take place, you cannot save the world. It is a sure covenant God has given to the believers. And it's the answer that our remnants must possess. How should I evangelize? No need to worry about that. If this takes place, God's kingdom comes. What does that mean? Wherever our remnants go, the force of darkness flee. Remember our remnants go, unseen to our eye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akes place. Remember our remnants go, unseen to our eye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akes place. These are words that the people of this world cannot understand at all. Isn't that so? You can overcome. That's why he told us to wait. That's why he told us to wait. Honestly speaking, if you just understand the title, that's it. Remnants은 어디 가든지 이걸 찾아내라. Remnants, wherever you go, seek this out. 그러면 영적 summit이 딱 됩니다. Then you become the spiritual summit. If you receive answers, then even your mother and father must follow after you. So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If you become the spiritual summit, then the president has to actually follow you. This is the remnan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It's what God gives. Remnant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It's what the remnant should rightfully receive. Isn't that so?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And from this point on, what happens? 이때부터 은약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From this point on, what happens in our covenant journey?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The things of God become my things. That's when it really begins to be accomplished. 이때부터, covenant는 뭐냐? From this point on, what is the covenant?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You're challenging against what's absolutely impossible.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절대 불가능을 바꿀 수 있다. With the very important Christ, God's kingdom, and only the Holy Spirit, Acts 1, verse 1, 3, and 8, you can challenge and change what's absolutely impossible. 이게 25입니다. This is 25 hours. 그렇죠? Isn't that so? 세상 사람들이 못합니다. The people of this world cannot do this. 저는 늘 생각해봤어요. I'm always thinking about this.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에게 복음을 줬더라면 누군가가 빌 게이츠에게 복음을 줬더라면 누군가가 미국의 마이클 잭슨에게 복음을 줬더라면 If someone had given the gospel to Michael Jackson in America, 뭐 좀 거에요? They didn't, couldn't.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은약의 여정이다. And that is why your covenant journey is a challenge against what's absolutely impossible. 비전은 뭡니까? What is vision?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 가능이다. The vision that God gives is absolutely possible. 그 은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And hold that covenant they gather in Mark's upper room. Acts 1.14 That's it. 이때 이 속에만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꿈이 나타나요. At this time all you did was remain inside of this but a dream is given to you. 그게 뭡니까? What is that? 절대 계획입니다. The absolute plan.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Then you're bound to try it.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니까 Because it's God's absolute plan. 이게 꿈, 드림입니다. This is your dream. 확실하죠. It's a sure thing. And for me, world evangelization, the remnant movement is God's absolute plan for me.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And it will continue to be accomplished. Why?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Because it's the vision God gave.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Why must we do this work? 절대 불가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In order to change what's absolutely impossible. 미국, 유럽, 발전된 일본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America, Europe, the greatly advanced Japan no matter how hard they try they will not be able to solve the spiritual problems.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It's only possible with the things of God. 여기에 주역이 여러분이라고 말이오. And the main figures for that are you. 이때부터 뭡니까? And from this point on? 하나님이 미리 주시기 때문에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Because God gives it in advance, we call this image. 미리 본 거예요. You see it in advance. 뭘 말입니까? What am I talking about? 하나님의 말씀을.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응답을. The answer to prayer that God gives. 이걸 보고 절대 능력이라고 합니다. We call this absolute power. 이럴 수밖에 없어요. 25입니다. Then you're bound to win. This is 25 hours. Remnant들은 은양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Remnants, all you have to do is just hold to the covenant. 언제 이루어집니까? When will it be fulfilled?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When you go out into the world.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위기 만났을 때. When you face a crisis. 이루어지는 거예요. That's when it is fulfilled. Practice는 뭡니까? What is practice? 2, 3, 7입니다. The 237 nations.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합니다. And we call this God's absolute goal. Then that's it. 하나님께서 레몬트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겁니다. That through our remnant God is relaying this.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It was always like that.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 앞에 와서 전달한 겁니다. Genesis 41, verse 38. He stood before Pharaoh and relayed this to him. 뭘 전달했습니까? What did he relay? 하나님께서 행하신 25의 비밀을 전달한 겁니다. The mystery of 25 hours which God is accomplishing. That's what he relayed. 아니, 세계의 리더가 되어버린 거야. Then he became a world leader. 출애국기죠. That is Exodus. Exodus chapter 4. 아, 창세기죠. Genesis chapter 41, verse 38.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And when he stood in front of Pharaoh, Exodus chapter 5.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서요. 열 가지 기적이 있는 And from here we saw that through Moses ten miracles arose. 요시간비가 옵니다. That this time schedule will come. 지금 왔습니다. And it has come. 놀라운 일이죠. It's amazing, isn't it? 이번에 바누아 투가미는 14개 나라 대통령에게 복음 전합니다. This time when I go to Vanuatu I'll be proclaiming the gospel to the presidents of 14 nations. 그분들 참석합니다. They will all participate. 앞으로 아프리카 70개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게 될 겁니다. And then I'll proclaim the gospel to the presidents of the 70 nations of Africa. 아직도 복음 못 들은 나라 너무 많습니다. And even now there are all too many nations that have not heard the gospel. 왕들에게 복음 전하게 될 겁니다. I'm going to proclaim the gospel to kings. And when you arise you will proclaim the gospel to all the world leaders. And don't just take my words lightly. Believe them. And God always gave the covenant to the pastors who would evangelize. Always. And they were always falsely accused but God still gave it to them. And in each age of crisis God raised the remnants without exception. And so hold well to the covenant. If the churches are holding on to an incorrect covenant it's all in vain. That's the same thing. But that's America right now. We must save America. And the way I see it they turned out that way because they were all holding on to the incorrect covenant. And Europe held to the incorrect covenant. That's why their economy may have developed but spiritually they went down. You must save them. And you will save them. Because these are the incidents that God made. And see what God did regardless of your power. One day he raised the Misfa movement for Samuel chapter 7. This had nothing to do with Samuel's power or ability. 여러분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25시의 리더로 세울 것이다. The regards of your background God will raise you as a leader of 25 hours.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뺏어갈 수도 없어요. 25 hours is God's time schedule so no one can steal that away. 오늘부터 우리 랩렌더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And so starting today our 랩렌s don't worry about a single thing. 어느 날 세우십니다. 어느 날 세우십니다. One day he will raise you. 골리아다페 You raised David in front of Goliath. 다윗 아닙니까? That was David. 다윗은 이 시간표가 왔을 때 확신 가지고 왔습니다. And when this time schedule came David went out in confidence. 그렇죠. Isn't that so? 지금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 이게 어느 날 위기를 만났을 때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가게 돼요. That this training you're receiving right now one day when you face a crisis it'll help you go out with confidence. 거기서 은약을 전달한 겁니다. And there he transmitted this covenant.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요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시오. The Lord God is with me. 요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므로. 이걸 전달해야 돼요. That's what you must transmit. Isn't that so? 요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시오. Because the Lord God is with me. 요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And because the Lord God wants to bless you. 그거 전달했어요. That's what they relayed. 전 예급 사람 앞에 요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설명했어요. In front of all the Egyptians he explained that the Lord God was with him. 이걸 전세계 보여준고요. And so he showed this to all the world.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 While Samuel lived wars ceased.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What did David say? 너는 칼과 창 가지고 왔지만 나는 요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You come against you with the sword and the spear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s what he was relaying. 여러분의 그 시간표 와요. That time schedule will come to you. 어느 날 우리의 remnant을 통하여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 And one day through our remnant the Dothan movement will arise. 가능합니까? Is that possible? 하나님의 뜻입니다. It's God's will. 그래서 키우는 겁니다. That's why we're raising the remnant. remnant들이 일어나니까 전세계에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As the remnant arose we saw the Dothan movement arises worldwide. 뭡니까? What else? 어느 날 remnant 통해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One day through our remnant the watchman movement arises. 만민이 길을 들고 요 앞에 모이는 겁니다. It's when all the nations raise their banners and gather before the Lord. 이 운동을 말해요. We're talking about this movement. 어느 날 remnant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 And one day through our remnant this movement will arise. 가이사 앞에 서야 아래라.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그렇습니다. That's right. 꼭 기억해야 돼요. You must remember 은약의 여정 24 속에 That within the covenant journey 24 hours a day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That's something you can do. 그러나 성공하고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But what's the reason why people succeed and then fail? 은약의 여정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Then we have to enter into God's time schedule which is the covenant journey 25 hours a day. 이때부터 역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From that point on works begin to take place. 이때부터 내 명령 상관없이 변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And from this point on regardless of my power change takes place. 꼭 기억해야 됩니다. Remember that. 그러면 뭡니까? And then what?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It's what you must hold to today. Remnant의 현주소 Where our remnants currently reside. You need to know that. 자기 집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You need to know your home address. Remnant의 현주소는 어디죠? Then where are the remnant's current address? It's this. Remnant의 현주소는 어디죠? Where is the remnant's current address? Here입니다. Inside of this. It's where you currently reside. 어떤 상황 is there. It's where you inside of God's 25 hours. 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situation you're in. Because remnant's where do you currently reside inside of God's 25 hours. Remnant's, you are inside of God's time schedule. 확실합니다. That's a sure thing.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Paul confessed this.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that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현주소입니다. That's where he currently resides. That is the current address of our remnant. 아시겠죠? 어디서 그만했는가 하니까 감옥소에서 해만. And where did Paul say those words in prison?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래야 될 거 아니요? He should have said, you know I'm sitting here in jail bu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Isn't that so?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That's where you currently reside. 상처 다 없애고 가세요. Scars get rid of them all before you leave. 여러분의 현주소 아닙니다. That's not where you currently reside. 뭐 부모님 가족 원망 다 버리고 왔어요. Your parents your family your resentment towards them get rid of that all.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Because you don't need those things.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현주소 입니다. What you need is this current address. 아시겠죠? Do you understand? 그럼 나 보기 시작할 겁니다. Then answers will begin to come. 그렇다면 실천 시간표를 짜라. Then you have to make a time schedule an actual time schedule to put this into action. 오늘부터 모든 remnant 는 기도 수축 을 통해서 전도 일지를 기록해라. And so I say all our remnant through your prayer journal record your evangelism journal. 삼 오늘을 기록해라. That you have to record your today's. 말씀을 기록해라. That you have to record the word. 같은 장소를 기록해라. And go record the places you went to. The money that you use record that. Record everything. 10년 후에 한번 보세요. 20년 후에 보라 니까요. 여러분은 큰 인물들이기 때문에 남겨야 됩니다. Remnant은 나이 들어서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 2, 3, 7 센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그 제자를 키우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때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현주소입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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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받으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업도 해라.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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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제일 잘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동의 19장에 보니까 해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담대히 영이 죽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가는 곳에 성사미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염려할 거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건 축복을 주는 거요. 이건 모르면 바보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축복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They're here to relay blessings to you. Isn't that so? 맞아요 맞아요. Is that true or not? 요셉을 괴롭혔잖아요. You know they tormented Joseph.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But rather they were blessing Joseph.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But they were tormenting David. 다윗을 축복한 거예요. But rather they were blessing David. 왜냐? Why? 하나님이 나라. Because of God's kingdom. 세 가지 결론입니다. Let's come to three conclusions. 피빡은 축복입니다. Persecution is a blessing. 유대인의 피빡은 세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The persecution from the Jewish people, that was the road to the world. 꼭 기억해내려. Remember that. 두 번째입니다. Number two. 지금부터 Remnant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And starting now, Remnant, is, towards what must you go? 절대 작품을 만들. That you have to make your absolute masterpiece. 지금부터 절대 작품을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Starting now, head towards making your absolute masterpiece. 불신자가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불신자가 복음을 조롱하지 않도록 하세요. So that unbelievers will not be able to mock the gospel. 아시겠지요? Do you understand?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조롱하지 않도록 하세요. So that those who don't know the gospel will not ridicule the gospel because of you.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예요. In all places, God's glory.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표현이 아주 잘 됐습니다. It is expressed very well in Isaiah 60 verses 1 and 2. 요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It says that the glory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그걸 보고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ll that light.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It says arise and shine your light. 요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The glorious light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그렇고 말고요. Of course. 꼭 그냥 잡으셔라. You must hold to the covenant.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올 겁니다. This answer will come to you. 이제 내일 한 강의를 놓고 있습니다. And tomorrow we've got one last lecture left.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And because it is the answer you will receive, you must absolutely hold to it.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Now we must change the world. And you are the main figures of that covenant. 아니 내가 힘이 없는데 말입니까요. Oh but I have no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That God will work by His power. 이번에는 몸에 좀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가족들이 한 120명 참석했어요. At this time we have about 120 of our family members who have some kind of physical disability.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ut I look at it this way.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And you are the people that can enjoy God's power the greatest. Isn't that so? 여러분은 쓸데없는 곳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You are people that don't have to go to the useless places. 다른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Other people say a lot of useless words but you are people that don't need those useless words. 오직 하나님의 나라. Only God's kingdom. 그 정인입니다. You are witnesses of that. 확실합니다. It's a sure thing.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걱정도 할 필요.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Don't even worry about that. Emmanuel. 하나님의 나라. Emmanuel. God's kingdom. 1강이 이마누엘이에요. Our first lecture was Emmanuel. 오늘 2강이 뭡니까? What is today's second lecture? God's kingdom. 이건 답니다. This is everything.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Let's give another glorious round of applause to our Lord God.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It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Father God, receive all the glory.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May your kingdom come. 랩랜드 통하여 전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May your kingdom be accomplished all the world.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해주옵소서. May the light of your glory shin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Amen. Amen. 우리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of thanksgiving to our reverberant. We give us a message. Let's give all glory to God. Amen. 이 시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증경 총회장 되시는 정학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The former moderator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General Assembly Reverend 정학채 will pronounce the benediction.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은혜는 투들 위에와 우리 개혁 총회 위에와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